네, 누룩 홍수 네 알겠어요 벽 장 벽 장 타임워잉 타이원 룰룩 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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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tet 이럴백 안 켜져요 물이 높아요. 집이 잠겼어요. 보통 우리가 이거 얘기 표현할 때 수혜 라고 그래요. 수혜 입었어요.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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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야라. 어려움. 물로 인한 어려움. 수혜. 물. 눅. 꽃간. 어려워요. 그렇게 물이 잠기고 하는 거. 물. 홍수. 룰눅. 수혜. 홍수 일어나면 수혜. 피해라는 말 알아요? 피해. 피해. 피해가 많아요. 피해. 피해가 많아요. 피해. 그것처럼 보통 수혜라는 거 있어요. 물로 입은 피해를 수혜라고 그래요. 수혜. 수혜. 수는 물 뜻하는 말이에요. Az국의 시에 피해는 외국인した 말孩子. 중국 fret는 수혜가 tle. 지금 배는 수혜에 피부가 please. And the wordSpirit은 eco. 간장도는 그니까 마 cru가 공부해요 네 모음의 5 일부 사람들은 자신이 무능력해질 경우 위산처리를 명시하는 생정요원을 작성합니다 모음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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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아 모음의 5 모음의 5 모음의 5 모음의 5 아, 맥락락, 어, 공건 공건, 아, 공건, 공건 오케이 오케이 모성뉴월, 랍지, 죽성, 레지, 로 각, 수, 리, 지상, 유, 호, 막, 능락 네, 일부 사람들, 일부란 말은 요엘라, 모, 모소 일부, 일부 모소, 모소, 일부 일부, 일부 네, 몇몇 사람들은 요, 요엘라 음, 몇몇? 네, 랍지, 죽, 상속, 상속 상속 네네, 상속의 지축성 네, 지, 로, 조 각 각 방법이잖아요 각, 각, 라, 방법, 방법 각, 이어, 각, 방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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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리, 지상, 유, 산을 수, 리, 라, 유, 산 처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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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처리하다는 말은 유산을 처리해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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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즈, 수중, 수리, 수리라이냐, 수중, 수중지산. 유산을 사용하는 거예요. 수리, 지산, 유산을 사용, 처리, 처리하다. 유산을 정리하다. 생전은 살아있을 때. 생전이란 말은 송, 여기 있는 송, 살아있을 때, 살아요. 생전은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유원은 지축, 지축. 유원. 랩, 랩, 작성하다예요? 작성하다. 작성. 작성은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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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종류는 만들다. 랩. 만들다. 유산, 유원을 만들어요. 송. 유원. 유원. 송제. 쭉. 어제. 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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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어제.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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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상속. 상속이란 거하고 유원이라는 거하고 비슷해요. 아, 비슷해요. 상속을 상속 작성하는 거 결국 유원하는 거 같아요. 유산 처리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살아있을 때 처리 작성하는 거는 상속 유원하는 거 같아요. 유호맛. 능력. 능력이 없다면. 능력이 없는 경우. 유원. 네. 유원은 중요해요. 유원의 지축의 관점. 만약에 유의 맛능력, 유의 지산, 유원. 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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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상속하는 사람이 막 낭렉 됐는데 뭐라고 얘기 못하면, 유산 가지고 자식들이 싸울 수 있어요. 유산. 만약에 봄에 늙어서 나이 너무 많으면 꽃에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면 꽃에 아들들이 싸워요. 왜냐하면 유산 가지고 그런 거 많아요. 그런데 유산하면 문제 없어요. 유원 있으니까 유원대로 하면 돼요. 태오 지축. 태오 지축. 홍고 문태. 네. 태오 리축. 그러면 태오 지축. 태오 지축. 유원 따라서 하면 궁금한데 문제가 안 생겨요. 어차피 상속하는 사람 말 따라가는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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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오 지축. 태오 지축. 유산에는 집이나 차와 같은 유형 자산뿐만 아니라 투자 및 직접 재산과 같은 무형 자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유산에는 집이나 차와 같은 유형 자산뿐만 아니라 투자 및 직접 재산과 같은 무형 자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가시 알아요? 가시? 가시요? 가수 가수 네. 혹시 유명한 가수 가시 노이팅 죽으면 가수는 가수의 책 아니 아니 노래 가수 음반 저작권 유산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유명한 작가 작가 알아요? 이니아 작가 라지? 딱자 아 딱자 작자 로이팅 지적 재산 지적 재산 라지? 지적 재산 라지? 지적 재산 마다지? 아 다이삼 지취 아 지취 지취 라 지식 지식 지혜 지취 지취 맞아요? 마지막 어머니지 지적재산 지적재산 소설 원싹 지적재산권 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무용자산은 흑허 흑허 특허 있어요 특허 알아요? 몰라요 특허라는 건 뭐냐면 발명 알아요? 인베스트먼트 발명 발명 발밍 무형자산 특허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주 발밍 발밍 유명한 사람 있을까요? 발밍 발명 유명한 거 전화 텐토이 텐토이 이런 거 특허 있어요 그 다음에 티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 특허 있어요 오케이 지산 유산은 겉에 포함해요 다이산 자산 자산을 포함합니다 자산을 휴흰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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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라 휴 휴라 형태 그리고 휴흰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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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핀 무형이에요 포 포핀 유형 무형 유형 유형 다이산 휴흰 다이산 포핀 뉴 냐 구아바 세고 집 또는 냐 구아바 바 새 자동차 세고 차 같은 유형 자산이 있어요 상속 아마도 한국 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팟동산 라 모 라 관종 다이산 뉴흰 네 맞아요 부동산이 가장 중요한 유형 자산일 거예요 한국은 뭐 유형 네 가장 관종 한국은 아파트 동호 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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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모 노이팅 다이산 유흰 오 한국 베트남 베트남도 아파트 많죠 근데 아마도 베트남은 팟동산 집 있는 땅 이 중요할 것 같아요 깐호 응 아 리씨는 아 그 유형 자산 상속 받았어요 하하하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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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축 지축 받았어요 받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없어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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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있어요 왜냐면 와 아 봄에 아 얼마전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어 조금 있어요 멋지 네 어쨌든 그래요 그런거 있고 그 다음에는 뭐 그냥 일하니까 난 백 부모님하고 같이 일하면 아 부모님 일하는거 다 물려받을 수 있어요 람백 보이 봄에 아 부모님하고 일하면 그러면 아 아 비주 라 구 구 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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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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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구항 보통은 구항 소상공인 구항 아니면 야항 식당 식당 가게 이런 것들 다 지축 상속 받아요 대부분 왜냐면 아 봄에 아 또 뉴또이 나이 많이 먹으면 콩테람 콩테람백 일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먼저 자식들이 보통 일해요 그러니까 상수 없지 쭉 받는 거예요 아 오케이 유냐 구항 마세 고 자동차 같은 유형 자산을 포함할 수 있고 또 또 다이산보인 무형 자산 같은 다우투 투자 투자는 대표적인 투자 뭐예요? 다우투 투자 네 대표적인 거 대표적이다 뭐라고 해요? 대표적인 대표 알아요? 대표적인 메인 메인 대표 대표라 가장 중요한 가장 많은 가장 매암 가장 자존 대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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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우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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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피오라지? 대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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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사람들 가장 투자 많이 하는 거 뭐예요? 대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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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 돈이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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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세이빙 머니 저축 아 아 네 그쵸 돈 은행에다가 넣어놓은 거 일종의 그것도 다우투해요 저축 그 다음에 저축도 1번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 라 주식 알아요? 스탁 주식 주식 공띠 주식 네 띵뱃 몰라요 스탁 띵뱃 띵뱃이냐 주식 라진 공띠 공띠 주식 주요 공띠 주식 아 삼성 아니면 띵뱃 뱃남 뱃남 빈 빈 그 다음에 비에텔 주식 아 다우투 다우투 주식 주식 라 고키요 아 네네 띵뱃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는 주식 있고 그 다음에 갓동산 투자할 수 있어요 투자 방법 부동산 그 다음에 채권 있고 뭐 여러가지 있어요 투자 멀다이산 지 투에 지적 재산권 이거는 지적 재산권은 땅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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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의성 예를 들어서 화가 화가 화가는 유명한 그림 있어요 너희 탱 그림 뭐에요? 북창이에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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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산 따이산지 죄 지적 재산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냐 그림 하나 비싸요 그림 유명한 근데 그걸 상속 유산 지산 될 수 있어요 지산 대부분 그래요 근데 보통은 유명한 사람 그림은 반 팔아요 가진 사람들을 드림도 상품이에요 장라 상품 그림 화가 뭐에요? 땅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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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짜는 작가 아니에요? 화가 화가 화식 아 가시 화식 화식 화가는 그림을 팔아요. 근데 그림 팔면 나중에 그 그림 화가 유명하면 화시, 루팅, 창, 지압, 고 가격이 비싸져요. 네, 오케이. 창의 그림은 지적 재산이 될 수 있어요. 네,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 그림은 only one, 하나니까. 하나니까. 장라 모짱. 홍고 하이장. 부동산은 많은 유산의 일반적인 구성 요소로 특히 상당한 재정적 가치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네, 22. 부동산은 많은 유산의 구성 요소로 특히 상당한 재정적 가치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은 많은 유산의 구성 요소로 특히 상당한 재정적 가치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single horse, MOT and cow어? 부동산은 인기 있는 거 아닌가요? 이 чис 자체가 포adh입니다. 아, 일반적인 이름은 일반적인 유lection입니다. 일반적인. 그 유지산, 많은 유산의 일반적인 단판, 단판, 구성 요소, 내용 단판, 단판, 구성 요소 특별히 유산은 고지지 가치가 있어요 상당한 가치가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한 가치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은 예를 들어서 같은 곳이어도 같은 땅이어도 부동산과 지하치와 국량의 가치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호아키엠 있는 부동산 지하치고 하지만 저쪽, 산에 있는 부동산, 지하치, 홍고 호아키엠 옆에 있는 부동산, 지하치 가치가 높아요 비싸요 네, 맞아요 하지만 산 옆에 있는 부동산 가치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교통 가까우면 가치 높고 시장 가까우면 높고 문화생활하기 좋으면 높고 관광지 많으면 높고 상가 지역이면 높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요소 때문에 부동산 다 달라요 지하치과 파통산, 라, 깡냐오 달라서 부동산 나중에 너희는 파통산 일하면 좋은 가치 있는 데를 조금씩 살 수 있어요 고테무와 파통산 지하치 고 지하치 고 가치가 높은 아마도 그러면 오히려 일하는 것보다 더 부자 될 수 있어요 고테 고티엠 원, 원, 람백 다우투 다우투 투자는 잘하면 일하는 것보다는 더 왜냐하면 일하는 것은 람백, 라, 한틴 한정이 돼 있어요 사람이 일하는 건 똑같아요 도이, 쌤쌤 리, 쌤쌤 시간, 일은 람백, 라, 고 도이잔 그 다음에 노락 그 다음에 람백 바이키, 람백, 나우 어떤 일인가 예를 들어서 영화배우 있어요 람벤, 빔 한 번 일하면 돈 많이 받아요 지하 고 하지만 그냥 일하는 사람 보통 일하는 사람 돈 많이 안 받아요 하지만 다우투 다우투는 달라요 공략 좀 달라서 다우투 중요해요 반쪽 나중에 일하면서 람백 돈 벌면 돈 벌면 다우투 바통산 계속 투자 되세요 돈 벌면 조금씩 하면 돼요 그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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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엄마 투자 하면 모자 사람 돼요 그렇긴 한데 잘해야 돼요 잘 모이남 모무이남 10년 아니면 하이무이남 20년 그렇게 그러니까 비싼데 투자할 필요 없어요 공략띠 다우투 고 지하치 고 돈 비싼데 보다는 일하면서 람백 바통산 일하면서 나중에 5년 10년 후에 나중에 좋은데 지금은 가격 싼 거 지하치 안 비싸지만 나중에 5년 10년 후에 지하치 꼭 할만한 데 미리 사면 도대체 오케이 진론 다음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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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2 20 20 22 20 21 22 21 23 24 28 24 25 27 25 24 25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유산은 주 법률에 따라 분배됩니다. 네.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유산은 주 법률에 따라 분배됩니다. 네. 이 몽요의 과도이라 과도이는 죽은 사람이죠. 몽요의 과도이는 사망한 사람 사망한 사람의 혼꽂이 축 라 유언 유언 없이 사망한 사람이 있으면 유산 유산과 그들의 유산은 분배되다. 분배되다. 분배하다. 따라서 루과 방. 방라 주. 주법. 주. 방. 루와 법이고 루과 방은 지역. 주의 법률에 따라 분배됩니다. 네. 보통 한국은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냥 형제들 이렇게 유산 상속해요. 베트남도 비슷해요? 베트남 부모님 돌아가시면 유산 형제들이 나눠요? 베트남 부모님 돌아가는 아 VIDA 아들 딸이 나누어 가세요 맞아요 네 아들 딸 딸 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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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인은 고객을 대신하여 부동산을 사고 팔고 관리하는 전문가입니다. 네 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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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부동산을 살펴보는 자녀분이 26, 26, 27 아, 응, 27 공연 sliding 경험이 있는 것들과 대한 인정 공연 장대 생방 영향 경우에 따라 상속인 간의 유산 분배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상속인 간의 유산 분배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경우에 따라 경우에 따라는 그냥 표현이에요. 표현, 표현, 당첩사이자. 유산 분배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요원은 요원을 받았다. 요원을 받았다. 상속인. 상속인. 요원을 받은 사람. 상속인. 상속인 경우에 따라 영어의 추억에는 좋은 주화이냐 라지? 사용하는 바다. 상속인으로 극복 Cela 녀석이요. 상속인가 Kick어로. 상속인인 상속인 경우는ciendo cou에 따라 영어의 추억에는 Jude 대기장입니다. 네. 사이에. 네. 사이에. 네. 분쟁에 대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몇 분 남았어요. 1분 남아서. 요거 나중에 마치고 나서 가우츄에 아마 대화하는 거 조금 더 연습을 하면 좋을 거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바이바이. 수고하셨어요. 바이바이. 네. 수고했어요.